원래는 전혀 살 생각이 없었는데 가격이 19,000원 밖에 안하니까 그래서 덥석 집어 들었거든요 어 이런 이제 피규어 라든가 피코니모 오비츠 이런 인형에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이 블럭을 집어 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워낙 예쁘잖아요 보면 스쿠터인데 이게 그냥 블럭이 아니다 싶을 정도로 샘플을 보니까 너무 예쁘게 되어있더라구요 박스를 열어보니까 박스가 이제 이렇게 열리는 방식이고 그 안에 이제 설명서 큰 거 두 장이랑 그 다음에 부품도 부품이 이렇게 이제 소분되어 있는 다섯 개의 봉지로 이제 담겨져 있는데 솔직히 이게 불편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시면 아시겠는데 설명서가 이렇게 2절짓짜리 사이즈에요 접어서 뭐라고 돼 있는데 이게 공간이 부족하거나 진짜 좁은 집 방에서 만드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쥐약이죠 이게 요즘 설명서들은 페이지를 이렇게 넘기잖아요 이제 근데 이거는 뭐 이제 단가를 낮추려고 했는지 이게 더 단가가 더 싸게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품도 몇 개나 되면 1117개 그러니까 약 1200개는 안되더라도 1000개가 넘어가는 부품인데 비슷한 공룡의 부품이라면 찾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 근데 그런 부품을 다섯 개의 봉투 안에서 찾아내야 한다는 거거든요 이 부품 찾다가 특히나 저도 이게 레고를 자주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시간이 나면 이제 만들어 보는 사람이라서 진짜 부품 하나 찾는데 20분 걸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하나를 찾는데 비슷한 색상이 있더라도 색상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 그래 갖고 그거 하나 찾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정말 성질 급하다 정말 성질 머리가 좀 참을성이 없겠다 싶은 사람들은 애 안에 그냥 접어버릴 수가 있는 그런 단점이 그러니까 그런 진입장벽이 있다 블럭은 확실히 그런 게 좀 있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좀 느꼈어요 이번에 만들면서 그러니까 이런 블럭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제 다이도 같은 데서 이렇게 통 사잖아요 쫙쫙쫙 이렇게 칸이 남겨져 있으니까 분류가 돼 있어서 그 통 안에다가 부품들을 분류 해 갖고 담아 놓으면 훨씬 찾기가 쉽다 그러는데 아예 이런 상자 이런 상자 안에 그런 통이 딱 들어가서 부품도 딱딱딱 분류가 돼 있으면 천 개가 넘는 부품을 언제 다 잡고 있어요 그거를 뒤적뒤적뒤적뒤적 하면서 레고 하시는 분들이야 우리는 매번 겪는 거라서 잘 모르겠네요 이럴지도 모르겠는데 네 이게 잠깐 짬이 나서 그냥 재미삼아서 해보고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 레고가 궁금해서 이런 블럭이 궁금해서 하고 싶어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진입장벽으로 좀 이렇게 좀 아 왜 이렇게까지 해야지 내가 이걸 꼭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걸 다 조립하는데 한 5-6시간 걸렸거든요 한 2시간밖에 안 걸릴 줄 알았는데 부품 찾다가 시간 다 가가지고 진짜 하루 반나절을 그냥 다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성한 후엔 따로 별도로 이제 색칠 한다거나 뭐 별도의 가공은 없으니까 편한데 반면에 작업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거 왜 사람들이 더 이상 예전같이 블럭을 조립하고 싶어 하지 않은가에 대해서도 그런 점이 확실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블럭을 취미로 갖고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블럭을 이렇게 이제 기획해서 하시는 분들 그런 관계자 분들한테 꼭 새겨들으실 만한 그런 작업상에 불편한 점들을 좀 제조사들이 좀 감안을 해주고 보완을 해준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조립하면서 그만두고 싶었던 생각이 꽤 들었는데요 그래도 일단 완성되면 이렇게 태워 줄 수가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좀 참았어요 이런 점들은 좀 보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연 얼마나 그게 치러질지가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조립을 다 해서 지금 이렇게 피코니모 인형에다 이렇게 맞춰줬거든요 그러니까 오비츠 11 사이즈에는 발이 뜨더라고요 앉혀보니까 의자에 앉혀보니까 발이 떠버리고 피코니모 인형을 앉혀주니까 그나마 이렇게 발이 바닥까지 이렇게 딱 닿아요 그래서 피코니모 인형이 어느 정도냐면 6일돌 사이즈 오비츠 22나 23보단 작지만 오비츠 11보단 좀 큰 1대 12 스케일 정도의 그 정도 피규어의 크기 그러니까 7인치 피규어 그 정도 사이즈 요즘에 이제 피그마라든가 아니면은 뭐 메가미 디바이스 프레임 암즈걸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 사이즈에 맞춘 크기가 아닌가 만들어 보니까 거의 얼추 맞아요 서로 근데 이제 프레임 암즈걸이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프레임 암즈걸인데 팔이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팔 하나를 맞추면 이쪽이 좀 안 닿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뭐 포함걸이나 메가미 디바이스의 한계일 수밖에 없지만 일단 그래도 블럭이랑은 이런 점에서 매치가 서로 잘 되더라 그러니까 이 바이크 이 스쿠터 블럭이랑 그런 점이 잘 됐고요 조립하면서 중간중간 약간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긴 했는데 그냥 설명서 그대로 쭉 따라가면은 무리 없이 완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커에 딱 붙여서 이제 작업이 끝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점들은 되게 좋아요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조립한 다음에 놀이로써 즐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SNS에 올려서 좋아요도 받고 야외에 나가서 인증샷도 찍을 수가 있고요 뭐 저처럼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뭐 여기에 맞는 피규어 인형을 탑승시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인형을 탑승시켜 가지고 비싼 인형기에 서로 매치를 시켜 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요즘은 크로스오버의 시대잖아요 서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물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태워 놨거든요 전혀 관련이 없는 제가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좀 더 가까이에서 이런 인형하고도 매치가 돼요 이런 블럭이랑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프랑모델은 프랑모델 끼리 블럭은 블럭끼리 뭐 인형은 인형끼리 피규어는 피규어끼리 이렇게들 하려고 하시는데 저는 그거에 좀 의문 부호가 생기거든요 서로 이렇게 좀 호환이 되고 서로 이렇게 매치가 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자기 장르만 파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르의 특징 다른 장르의 장점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매치를 시킬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확장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좋다 그러니까 개발하시는 분들도 기획하시는 분들도 이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서로 어울릴 수 있게 한다면 이게 각 분야에 나뉘어져 있는 유저들을 우리 쪽 유저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주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만들면서 또 갖고 놀고 이렇게 인형놀이 하면서 가지고 놀 수 있게 그 사람한테도 그 분들한테도 그 유저들한테도 이렇게 마케팅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장르를 넓혀 줄 수가 있다는 거 그런 점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방식으로 좀 활용하면서 분야를 서로 넓혀 가고 서로의 장점을 취하면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해가는 방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블럭 하는 사람들은 그냥 블럭만 쳐다보고 앉아있고요 프라모델 하는 사람들은 그냥 프라모델만 쳐다보고 있고 인형 하는 사람들은 인형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거기서 무슨 발전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각 분야마다의 특징이 있고 각 장르마다의 장점들이 있는데 그런 장점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시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매치를 시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탑승시키는데도 꽤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냥 그 각 장르마다의 특징을 알고 있다라면 이런 거 태우는데도 금방금방 이제 매치가 돼가지고 딱 바로바로 태워 가지고 갖고 놀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인증샷도 찍을 수 있고 활용도 할 수가 있겠는데 전혀 안 어울리는 애들끼리 억지로 맞추다 보니까 막 태우다가 막 넘어지고 막 그러기도 하고 막 이러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이즈의 1 대 12 스케일의 피규어 하고도 은근 매치가 잘 돼요 이게 어울리잖아요 보면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블럭 하는 사람들한테만 물건을 팔아먹는 게 아니라 이 피규어를 갖고 즐기는 사람들한테도 이 블럭을 런칭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장점이 아닌가 좀 그런 점들을 서로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시대라고 보거든요 지금이 그리고 놀이의 개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왜 이런 걸 가지고 놀게 되었는가 왜 이런 걸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우리가 장난감을 갖고 싶어서 갖고 놀다가 인형도 갖고 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장식용으로 수집용으로 이렇게 변경하게 됐던 거죠 아무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들을 해 보면서 우리도 이제는 좀 생각을 좀 달리 하면서 이렇게 매치를 시키고 좀 갖고 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레고라서 안 돼 얘는 뭐 피규어라서 안 돼 얘는 뭐 인형이라서 안 돼 그런 식으로 할 시대가 아니잖아요 무엇이든지 가능한 시대인데 해답을 찾으려면 노력을 해야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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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